그 다음 어린이 누구에요? 비봇을 먼저 놉니다 어디 위치에다 놀거에요? 오케이 그 다음 어린이 아니 던지기 전에 그 다음 어린이 어디로 이자가 뭐에요? 영어로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거에요? S에서 J까지 주사위 던지세요 몇 칸이에요? 10칸으로 가야되는데 넘어버리네요 어떻게 가지? 도는 것도 생각해야되 명령이 10개에요 도는 명령 1초 시기 명령 다 쓰세요 안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될까? 제자리에서 1초 시기도 있어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그래도 되겠지? 그러니까 кру expres 나 cylinder 이렇게 해야될까? 너 왜 추냐? 이게 제가 한 번 볼까.. 다 기억했어? 명령해 보세요. 일단 지우고, 앞에 명령 지우고 오케이, 입력해 보세요. 성공할 수 있을까? 지금 성공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해보세요. 음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렉스인데? 예 여기 택시 여기 택시 여기 택시 야! 아니야 여기야 뭐 여기 한번 먹어야 하는데 몇 초 를 신거야? 2초 오 베리 굿